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실무 중 불공정 거래 행위의 제재로서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하여 위반 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만약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수락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감행본부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다만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인하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벌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과장된 정보에 제공 행위를 한 자나 계약의 체열, 유지에 중도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는 프랜차이즈 본사 및 그 행위를 한 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